오늘은 구글 계정 비밀번호 바꾸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하단 앱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아이콘으로 설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으실거에요. 설정을 눌러주세요. 화면을 조금 내리시고 구글이라는 항목이 있을겁니다. 구글 항목을 눌러주세요. 상단에 구글 계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글 계정 화면이 뜨고 나면 상단에 보시면 개인정보 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탭을 클릭해주세요. 화면을 조금 내리시면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이 화면이 뜨면 하단에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라는 텍스트를 클릭해주세요. 하단에 다른 방법 시도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예 버튼을 눌러주시고 변경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구글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